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스프미션교회 일부에 뵙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 잘 일어나셔서 한번 소리 긴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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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속에 주님의 복된 은혜가 매순간마다 누려지고 증거되고 또 나눠지기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여러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주의 평강을 누리고 주의 평강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복된 시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간절히 교회들어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야식한 날 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저녁한 날 이 날이 땅이 다 도장돼서 장돼신 상일체 다 찬송으로 이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향씩 내리네 성대로 보이나고 종소리 울리네 오 그룹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울려 새롭게 가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눈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대로 정리하고 성자와 도성명 잠드신 삶이 일찍 다 찬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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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신전하를 흔들어 지고 말할 때에 주가 내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게 아멘